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전략적 요충지는 일찍이 공천이 마무리됐는데요. 경기 남북권에서는 어떤 곳들이 관심 지역구인지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천심사와 경선 결과 발표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28일 기준 13곳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주요 거점지로 분류되는 수원 지역의 경우 수원갑에서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현역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수원병은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현역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대결합니다. 화성갑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홍영선 전 국회 사무처장이 맞붙게 됐습니다. 안양 만화는 국민의힘 최동익 변호사와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안양 동안갑에서는 20대 비례대표 출신 임재훈 전 의원과 초선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전현직 간 대결 구도가 성사됐습니다. 시흥갑의 문정복 현역 의원은 정필재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대결합니다. 의왕 과천 지역구는 최기식 전 차장검사와 현역 이소영 의원이 붙게 됐습니다. 이천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과 엄태준 전 이천시장이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8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경기권의 여야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략 공천을 통한 수싸움도 치열합니다. 28일 기준 국민의힘은 오산과 용인갑 등 3곳에 민주당은 수원무와 용인을 등 5곳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